2023년 8월 8일, 22세의 어린 수비수 미키 반데르벤은 토트넘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수비수는 6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화제가 되었으며, 이전료는 토트넘 역사상 7번째로 높은 5천만 유로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ESPN에서는 반데르벤이 토트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이정료가 높게 느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반데르벤이 아직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젊은 재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낙관적이고 객관적입니다. 한편, 김민재는 나폴리를 이끌고 세리의 A리그에서 최상위 7팀에 속해 우승컵까지 안겨준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았고, 가르디올라 또한 세리의 A리그에서 뿐만 아니라 월드컵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 브라질을 꺾고 4강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반데르벤은 아직 네델란드 대표팀에서 시험을 받지 않은 선수로서 뛰고 있으며, 현재는 분데스리가에서 8위 팀에서 경기 중이어서 유럽컵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만 본다면 반데르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의 주목받는 유일한 이유는 최대 속도가 35.97kmh에 이르는 빠른 속도뿐입니다. 그는 볼프스부르크의 센터백들 중에서 최고 속도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 중에서도 최고 속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만으로 뛰어난 센터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데르벤이 중심이 되는 주요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 때문에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반데르벤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태어난 능력입니다. 그는 7살 때 축구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미 놀라운 속도로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놀라신 분 있나요? 반데벤은 처음에 공격수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경우도 김민재와 매우 비슷합니다. 속도와 체력을 모두 갖춘 선수들은 보통 골을 넣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공격수로 출발하고 나중에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데벤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6세에서 10세 사이에 그는 왼쪽 윙어로 뛰며 많은 골을 넣으며 뛰어났습니다. 고향에서 뛰는 동안 눈에 띄게 잘해서 2013년 7월에 12세로서 볼렌담 축구 클럽으로 이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르셀은 비밀요원 출신으로 그 경력을 살려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형사 캐릭터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찰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해 베스트셀러가 된 자서전의 내용을 통해 그가 사실은 첩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데벤의 아버지는 이런 명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고 그의 아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그 중에서도 겸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왜 반더벤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을 때부터 빠른 스피드로 주목받아 왔고 볼렌담 유소년팀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키가 크고 스피드가 감소함에 따라 자신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 스포츠 웹사이트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키가 커질수록 느리게 느껴졌다. 15세나 16세 때 정말 느렸다. 짧은 스프린트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장점이었던 속도를 잃어버려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만약 클럽에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라는 충고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숙함의 발표가 아니라 중요성을 잃은 것에 대한 톤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더벤은 16세 때 거의 축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 때 본런댐에 합류한 후 잔켄드와 양케이 두 명은 벤더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독이었고 그들은 벤더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양케이는 세계적인 클럽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벤더벤의 재능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키는 드리블로 6명의 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벤더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 이전 감독과 코치들은 벤더벤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지만 잔켄드와 양케이는 그의 진정한 재능을 알아차렸습니다. 잔켄드는 이전의 육상 선수였던 사람으로 벤더벤의 운동 다양성이 그의 뛰기 성능을 저해하고 속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케이와 전문가 팀과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벤더벤의 보폭을 변경하고 근육 활동 범위를 제한하여 햄스트링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경기 중에도 최대 속도로 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양 전문가와 협력하여 특별한 식단을 설계하여 체중을 10kg 더 늘릴 수 있으면서도 속도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양케이는 벤더벤을 미드필더로 사용하고 그의 접근 방식과 게임 이해를 변경하기 위한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케이는 이미 대회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속도만으로는 유럽 최상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벤더벤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 강력한 속도를 향상시키면서 눈치와 인내심을 보완하여 완벽한 선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잔켄드와 양케이가 본론됨에 나타난 이후 벤더벤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단 두 해 만에 1팀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인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여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벤더벤 선수가 되었습니다. 잔켄드와 양케이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현재 토트넘에서 벤더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그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벤디지, 맨체스터 시티의 마오키나스와 다이어스, 아스널의 셀리버와 맞먹는 토트넘의 로메로와 벤더벤은 여러 측면에서 그들을 압도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번의 파울로 리그 최다, 114번의 볼 리커버리로 최다, 그리고 141번의 볼 경합 시도 중 95번의 승리로 최다 기록을 세운 밤더벤은 리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큰 리그에 빠르게 적응한 것은 토트넘의 팀장 손흥민의 큰 도움 덕분입니다. 손흥민의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첫 골을 예고한 것은 국제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개인 인터뷰에서 밤더벤은 손흥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손흥민이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자신을 돌보고 특별히 신경을 써줬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 최근 국제 경기 기간 동안 밤더벤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두 경기 모두 교체로 나와 총 26분을 뛰었고 마침내 성인 대표팀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브리지, 에잇, 밴디지 같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22세의 나이에 국가대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뛰어난 센터백 선수가 바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왜 안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밤더벤이 자신과 손흥민의 상호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내가 공유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듣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